톡 바꾼 미래 대통령 김강진 의원님이 출연하신다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트하트 뿅뿅. 김강진 의원님. 아는 분이세요? 왠지 저 번호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게 20분이거든요. 그런데 런닝타임 20분. 아니 30분인데 런닝타임 20분밖에 안 돼요. 20분, 23분인데 제가 오늘 작가들한테. 이거를 3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김강진 의원, 임태훈 소장님. 전설의 이빨들한테 이거. 김강진 의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야 임태훈 소장님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군에 쌓여 있었던 많은 적폐. 그런데 적폐를 조금 더 좋은 말로 순화하면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용인할 수 없다. 이 잘못된 것들은 하나하나 바로잡겠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 군대에서의 문제가 개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 제도적 환경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제보하겠다. 잘못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촛불 정신이 진짜 온 국민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임태훈 소장님. 김강진 의원님의 최강욱 변호사까지 있으면 이거 3부. 1, 2, 3부 통틀어서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왔어요? 이분이? 제보가요. 작년 초부터 익명으로 있었고 그리고 가해자도 익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사성장구니까 이게 얘기를 말을 못하는 장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군대용으로 쉽게 해서 따까리죠. 우리 현미연대장 따까리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굉장히 그것도 인격 모욕격이 기합이 좋은데 군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익명으로 들어와서? 익명으로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장군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초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게 미제 사건이거든요. 이러면 저희한테는. 그럼 상담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제가 이것을 다 가져오게 해서 이제 놓고 점검을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네. 근데 이제 뭐 촉이 약간 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그렇죠. 노래하다 보면 촉이 딱 고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팠죠. 어떻게 팠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의무 복무 중이다. 그러면 이건 쓰리스타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위 공무원 그 아들 자녀들의. 아 가해자의 자녀가 복무 중이다. 네네네. 어허.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제 아들 빨래 해주고 네. 뭐 이런 걸 사적으로 시킨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했더니 네. 한 명 딱 걸리는 거예요. 박찬주. 오 쓰리스타 이상에서. 아니요. 사성 장군이. 사성 장군인 건 미리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모르고. 그러니까 자녀가 둘째 자녀가 의무 복무 중이면 스리스타 이상급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거죠. 이산에서. 네. 그래서 이제 털었고.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종교도 이제 파악했죠. 교회 끌고 가고 이랬다니까. 그게 장노 씨더라고요 이분이. 박찬주.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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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37기 박지만의 동기동창. 그리고 박근혜 누님이라 보면. 50. 98년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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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빨대를 꽂았죠. 이 사람이 어떤지를 좀 순화된 표현을 써주세요. 여기저기 꽂았지 빨대를 앞뒤로 바꿔주세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정보 파악을 했죠. 그래서 소문을 확인한 겁니다. 특히 계룡대에서 근무를 이분이 육군참모차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군 공군이 다 모여있으니까 참모차장들끼리 밥도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부관들끼리 막 서로 상관욕하고 상관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군에도 저희가 정보 파악하고 공군을 파악하니까 이게 뭐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파악하고는 저희가 그래도 피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정부가 바뀌었고 군인사가 단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7월 중순에 군인사 단행이 안 됐어요. 이 피해자는 현역병인가요? 피해자들은 지금 현역병이기도 하고 전역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러고 있다. 저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도 못 본 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 저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식 절차하면 37기가 육군참모총장이 나와야 될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래도 박근혜가 뽑아놓은 인사이긴 하지만 잘 보여가지고는 이렇게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한민구한테 경고도 구두 경고도 받았으니까 옛날에 과일 상자 60상자씩 막 떼기로 받고 그걸 썩은 걸 갖다가 공간병에 던져서 이게 기무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한민구 장관이 작년에 구두 경고를 했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자기 검열을 하거든요.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폭로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한 이틀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이 폭로를 하면 기사가 기사 약발이 한 이틀쯤 가고 이틀쯤 가고 국민들도 와 그러고는 이제 이게 진정될 줄 알았는데 1차 보도자료 뿌리고 나서 그래서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보도자료. 그랬더니 밤에 제보가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보거리 보니까 또 보도자료를 또 내야 돼. 아니 1차를 보도자료 했는데 2차 기자회견 할 수 없잖아요.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2차를 해야 된다 해서 2차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제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3차를 했고 계속한 거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요. 아주 역기적인데요. 아들에게 부침개를 부쳐주라고 했는데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늦게 가져갔더니 늦게 가져왔다고 그 부침개를 던져가지고 얼굴에다가 뜨거운걸? 식었나? 뭐 좀 식었겠죠. 저게 막장대로 한번 보면 김치 가지고 싸대기 때린 거 봤었고 전 가지고 막 싸대기 때린 거 첨 봤고 그리고 아들이 휴가를 나와요. 김투에 있으니까 무혈대에 가깝거든요. 대구에 속옷하고 이런 거 다 빨아주게 합니다. 아들의? 같은 군인인데? 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해요. 정원에서 아니 5분이면 걸어가면 해가 아닌데 거기서 고기 사중대잖아. 그걸 다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병 시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군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전화 일체 금지지 않습니까? 6주 동안 밤마다 소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꿔라. 아들 바꿔라. 다른 부모들은 통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6주 동안 잘못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밤새 눈물로 지새워 먹은 한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유화한 군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스스로 잘 아니까 날마다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아니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들었더라? 방송에서 진행하다 들었는데 투스탄과 쓰리스타 엄마가 날마다 울드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쓰리스타인데 군대 위험하잖아요.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레드카프의 칠일님 공간병을 꼭 두고 써야 하나요. 아쉬우면 본인들이 레드카프의 칠일님이 지난번에 문자 주셨을 때 자녀가 곧 군대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퇴학 간다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7.1년생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849인 아들도 엄마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네요. 원래 공간병이 무슨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병이 아예 없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간병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원칙적으로는 공간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뭐냐면 대통령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지만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24시간 밤에 12시에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렇죠. 군사적 문제나 이런 것에 대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필요한데 지금은 이른바 공간을 유지하는 스태프고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냥 일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완전히 바꿔야 되고 성장관이 자기부터도 공간병 없애고 민간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유지하는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은 살잖아요 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겠거니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도 제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멸치 썩었다고 공간병 뺨 때리고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길에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렸는데 그 개 찾으라고 떠돌이 개 찾으라고 군인들 100명 동원해가지고 개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지인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군악대 불러서 공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소래요? 네. 비슷한 사례 반한다 진짜 그 더한 사례가요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뭐 6시에 여기 또 전망대에도 출연했는데 새벽에요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아 이 박찬주 장관에 대해서요? 네. 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뭐하는게 직업은 제2작전사령관인데요. 후방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육군의 포스타 포스타 대한민국을 3개의 공간 정도로 나누면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1작 2작 3작이니까요. 그렇죠. 1작 2작 3작 중에 2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작자네 진짜 2작자 이거 그래서요. 이게 저희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맨날 맨날 보도자료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뭘 쟁여놓고 하나하나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현역이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라고 인권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피해자도 생각해야죠.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군인포센터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죠. 새로 나온 피해 이야기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사령관의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사령관 시절에 저희가 맨 처음에 폭로를 했고 그 다음 그 전에 육군참모차장 거를 얼마 전에 폭로했고 그 다음에 7군단장 시절 게 오늘 새벽에 저한테 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네. 그러니 이제 곧 사단장도 어제는 사단장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망대에서 양산부대 그거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도 지금 참 의문입니다. GIP님 봉도사님 90년대 전역한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뭐예요? 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그 부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지휘관에 지휘관 최고 지휘관 당시 1호차 운전병들 몇 명만 불러도 불어도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군들 1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단장들이나 원스타 종군당 회장 갑질은 저리 가라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거기는 뒤통수 이렇게 좀 치고 그런 정도인데 거기는 퇴근을 하잖아요. 여기는 퇴근 안 하잖아요. 그게 다르죠. 거기는 그리고 사표 쓰고 가면 되지만 여기 의무병사들인데 사표 쓸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도 부인이 뭐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반찬 담는 통을 다 꺼내와라 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이 계속 물건 채우니까 당연히 이걸 담아두니까 이게 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찾아내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빈통이 없어졌다고? 네. 그것 좀 모자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막 땅에 때려치고 막 심심하면 던진대. 그렇게 병사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공간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10분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대위랑 다른 공간병들이 막 달래서 데려가 들어왔는데 벌써 부인이 대령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남편이 쫙 일렬로 세워놓고 내 부인이 여단장급이 되는 건데 준장 원스타급인데 니네 거에 예의가 없이 자기는 뭔데요? 계급이 그때 쓰리스타 쓰리스타고 부인은 그러면 원스타급이 되는 거야? 원스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고생해봐야 된다면서 전방 12사단 사천리 부대 GOP 부대에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예를 들면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일주일 뒤에 개를 데리러 가고 한 놈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GOP 부대 민폐입니다. 거기 철책인데 최전방인데 그렇죠. 최전방 인민군들 사이에 두고 월책 하나하나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다 대고는 한 명을 떨어뜨려 놓으면 개 관리해야 돼서요. 부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대장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거기 실탄 지급받은 총을 갖고 있는데 참모차장이 보냈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월권 행위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행위에다가 가혹 행위에다가 김 위원님 김 위원님 며칠 전에 또 홍대 학생이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쪽지 보고 그냥 진짜 막 피오름이 나더라고 내일 또 일어나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대책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목숨을 끊은 근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생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대학 정도 다니면 그래도 똑똑하고 뭐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대를 가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1년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을 하거든요. 군복을 입고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3920님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이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요. 김재경님 우리나들은 아파도 훈련 다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3279님 진짜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싶네요. 화나요. 권력은 힘없는 사람한테 휘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김태훈 소장님 왜 이렇게 반복이 돼요? 제도적 문제가 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령관이 잘못을 했으면 공간병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경찰은 헌병대입니다. 그러면 사령부에 헌병대가 있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 수사를 개시를 못하죠. 왜? 수사 개시 결제권을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류 들고 가서 당신 좀 수사해야 되니까 당신이 사인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검찰관이 있습니다. 검사에 해당이거든요. 검찰권 행사해야죠.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검찰관이면요. 긴급체포할 것 같아요. 사령관. 그런데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성 장군이 수갑 찬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최강욱 변호사가 국방부 검찰관에 있을 때 신일순 한미연합 부사령관의 공검 행령을 가지고 딱 수갑 채워서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죠. 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17사단장이 구속된 적이 있죠. 그 성추행 피해 여군을 피신해 와 있는데 그 위로한다고 성추행을 또 해가지고 긴급체포됐었죠. 뭐 별은 성력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장성 출신 대통령이 세 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법개혁도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고 임 소장님도 그렇고 군원부지만 제도라고 군이라고 하는 공간을 민간이 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법도 반만 만들어지고 엄무지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실제 어떻게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보고 아직까지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것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면서 이거 뭐 누가 할 때 지켜요. 지금 청와대를 가든지 뭘 다시 국회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에서는 안 불려주니까 진짜 감옥 가고 손에 왜 이러세요. 여하튼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대 문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국민들이 같이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은 아닌 분들 공감해 주시지만 사실 좀 다른 이면으로 보면 군대니까 그래 군대가 그렇지 야 그래도 공간병이 현역병보다는 편해 뭐 이런 이야기 생각들 여기 폭포직이야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면 그 정도는 뭐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떠한 군대도 원래 그렇게 맞으면서 훈련받고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것이 군 기강에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군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치는 처음에 창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리고 군사독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의 풍습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고 우리 인식에 그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실은 국민들이 같이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33님 남자들에게 최고양몽 귀신 꿈 죽는 꿈 아니죠 군대 다시 가는 꿈 맞습니다 근데 감옥 갔다 보면 감옥 다시 가는 꿈 꿈 꾸셨어요 계속 꿔요 저도 꿔요 김재경님 아들들 다 데리고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 되네요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지 김태훈 소장님 문제는 뭐냐면 임태훈 소장님 임태훈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 집단 생활을 하는 데가 학교 있고요 군대 있고요 교도소 있잖아요 경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제일 빨리 공개되면서 민주화됐고요 지금 교도소에서요 재수자들 못 때려요 왜 그러냐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죠 진정함이 있어요 근데 군대는 그런 거 만들어두면 왜 안 돼요 군대는 진정함이 구금시설에만 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이렇게 당하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그래서 아까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둬서 그 보호관 밑에 조사관들이 불시부대 방문 조사권 민간인들을 둬서 아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두자라는 게 국회의결안이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죠 국가인권위원회 두자고 했던 그래서 40명이 조사관 티오를 더 늘리고 이분들이 독일처럼 통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부대 방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시부대 불시부대 방문권 두 번째가 자료 제출 요구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국회 했을 때 만들었었어요 국회가 여행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국방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반대한 거죠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사 출신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겠네 아 근데 육사 출신들이 70%인데 장관님이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디펜스가 심해요 아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관료들은 70%가 육사 출신이고 지금 보세요 하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마쳐야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장관님이 감사를 빨리 지시를 해도 육사 출신들이 지금 사법권하고 이런 걸 다 지고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호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그럼 답답해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요 지금 얘기했던 그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문인코센터가 10대 공약 안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법이 여야 합의만 하면 본회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합의했다면서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래서 19대 법사 국방에서 해야 될 건 합의를 일단 했는데 법사에서 걸렸어요 아니 법사 말고 운영이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가 그걸 또 조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죠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관심이 높습니까 관심이 높기를 바랍니다 국방개혁위원회 안에서 장병인권 보장 방안으로 그게 논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 수뇌부 인사가 화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국방개혁위원회가 조각이 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알겠습니다 안보가 잘 되는 군은 우리 군을 인가로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진 원희 임태훈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기자회견 할 수 없잖아요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2차를 해야 된다 해서 2차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제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3차를 했고 계속 한 거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요 아주 역기적인데요 아들에게 부침개를 부쳐주라고 했는데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늦게 가져왔더니 늦게 가져왔다고 그 부침개를 던져가지고 얼굴에다가 뜨거운걸? 식었나? 뭐 좀 식었겠죠 저게 막장대로 한번 보면 김치 가지고 싸대기 때린 거 봤었고 전 가지고 막 싸대기 때린 거 처음 봤고 그리고 아들이 휴가를 나와요 게이트에 있으니까 무혈대 가깝거든요 대구에 속옷하고 이런 거 다 빨아주게 합니다 아들의? 같은 군인인데?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해요 정원에서 아니 5분이면 걸어가면 해가 아닌데 거기서 복이 사중되잖아 그걸 다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병 시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군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전화 일체 금지지 않습니까? 6주 동안 밤마다 소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꿔라 아들 바꿔라 다른 부모들은 통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6주 동안 보고 싶어서 그냥 밤새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한두 분이에요 통 바꾼 미래 대통령 김강진 의원님 출연하신다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트하트 뿅뿅 김강진 의원님 아는 분이세요? 왠지 저 번호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게 20분이거든요 근데 런닝타임 20분 아니 30분인데 런닝타임 20분밖에 안 돼요 20 한 2 3분인데 제가 오늘 작가들한테 이거를 3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김강진 의원 임태훈 소장님 전설의 이빨들한테 이거 김강진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야 임태훈 소장님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군에 쌓여 있었던 많은 적폐 근데 적폐를 조금 더 좋은 말로 순화하면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용인할 수 없다 이 잘못된 것들은 하나하나 바로잡겠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 군대에서의 문제가 개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 제도적 환경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제보하겠다 잘못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촛불정신이 진짜 온 국민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임태훈 소장님 김강진 의원님의 최강욱 변호사까지 있으면 이거 3부 1, 2, 3부 통틀어서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왔어요? 이분이? 제보가요 작년 초부터 둘째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면 3스타 이상급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털었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도 이제 파악했죠 교회 끌고 가고 이랬다니까 그게 장로시더라고요 이분이 박찬 주 주 6.4.37기 박지만의 동기동창 그리고 박근혜 누님이라고 50, 98년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빨대를 꽂았죠 이 사람이 어떤지를 좀 순화된 표현을 써주세요 여기저기 꽂았지 빨대를 앞둘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보 파악을 했죠 그래서 소문을 확인한 겁니다 특히 계룡대에서 근무를 이분이 육군 참모차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군 공군이 다 모여있으니까 모여있죠 참모차장들끼리 밥도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부관들끼리 막 서로 이게 상관욕하고 종이 다 돌잖아요 상관욕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게 유일한 그러니까 해군에도 저희가 정보 파악하고 공군을 파악하니까 이게 뭐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파악하고는 저희가 그래도 피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정부가 바뀌었고 군인사가 단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7월 중순에 군인사 단행이 안 됐어요 이 피해자는 현역병인가요 지금? 피해자들은 지금 현역병이기도 하고 전역한 사람도 있죠 익명으로 있었고 그리고 가해자도 익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사성장군이니까 이게 얘기를 말을 못하게 장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군대용으로 쉽게 해서 따까리죠 우리 형이 연대장 따까리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그것도 인격 모욕격이 기합이 안 됐는데 군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익명으로 들어와서 익명으로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장군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초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게 미제 사건이거든요 이러면 저희한테는 상남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제가 이것을 다 가져오게 해서 이제 놓고 점검을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초기 약간 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그렇죠 노래하다 보면 초기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팠죠 어떻게 팠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의무 복무 중이다 그러면 이건 쓰리스타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위 공무원 그 아들 자녀들의 아 가해자의 자녀가 복무 중이다 네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제 아들 빨래해주고 뭐 이런 걸 사적으로 시킨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했더니 한 명 딱 걸리는 거예요 박찬주 오 쓰리스타 이상에서 사성 장군이 사성 장군인 건 미리 알았어요 아니요 저희는 모르고 모르고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데 제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러고 있다 저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도 못 본 분들도 있죠 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 저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식 절차하면 37기가 육군참모총장이 나와야 될 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혹여라도 그래도 박근혜가 뽑아놓은 인사이긴 하지만 잘 보여가지고는 이렇게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한민구한테 경고도 구두 경고도 받았으니까 옛날에 과일 상자 60상자씩 막 떼기로 받고 그걸 썩은 걸 갖다가 공간병에 던져서 이게 기무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한민구 장관이 작년에 구두 경고를 했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 정도면은 자기 검열을 하거든요 조심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폭로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한 이틀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이 폭로를 하면 기사가 그렇죠 그냥 기사 약발이 한 이틀쯤 가고 이틀쯤 가고 국민들도 와 그러고는 이제 이게 진정될 줄 알았는데 1차 보도자료 뿌리고 나서 그래서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보도자료 보도자료 그랬더니 밤에 제보가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보거리 보니까 또 보도자료 또 내야 돼 아니 1차를 보도자료